11억까지도 나왔던 물건인데 경매로 9억에 나왔다가 유찰돼서 6억이 됐다가 최근에 4억 5천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어차피 12월 1일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거는 경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실거래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는 여기는 아파트인데요 최고가는 11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8억, 6억 이렇게 나왔었죠 10월달에도 6억의 거래가 있었는데 최근에 4억 8천까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하락폭이 큰 아파트가 있어서 한번 어떤 일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억대 아파트들이 4억대까지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고 이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어디 지역에 있는 것이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인천 송도에 있는 겁니다 인천이 이렇게 큰데 여기서 연수구 여기 있는 것들이 송도고요 호객노너에 나오는 분위지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가장 비싼 단지들을 바랍니다 이쪽에 서울하고 조금 가까운 쪽에 보라색이 많은 건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송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인 비싼 아파트가 요즘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로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는 대부분 비싸긴 하지만 여기 센트럴파크나 인천대 입구 이 중앙길을 사이로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게 송도 안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애들이 조금 저렴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11억 5천에서 4억 8천으로 내려간 금액의 거리된 아파트는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송도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송도에는 교통호재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살펴보니까 GTX B 노선이 예비타당성 통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안 송도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경전철 혹은 트램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여기 이쪽으로 인천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노선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송도 주안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구불구불한 걸 볼 수가 있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확실히 요 안에서 일자리를 갖고 계시거나 인천 내부의 교통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불구불 간다는 건 기존의 도로망을 사용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지하철은 아니고 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GTX B 노선까지는 여의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여의도 여기 있고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서 다시 이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17분만 걸리는 아주 빠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주안 송도선하고 GTX B 노선 요것들이 호재가 입어서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하락거래가 나온 아파트는 여기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니까 엄청 고층이고 굉장히 신축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송도가 다 신축이지만 요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도 가깝고 여기 있는 마트도 가깝고 파크도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는 편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송도 아파트 알아보니까 2600세대가 되는 아파트고요 저층이 32층 고층이 47층이니까 굉장히 고층 아파트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8년이니까요 지금 4에서 5년차 아파트로 신축이죠 이 정도면 하도 요즘에 2020년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살기에 편안하고 좋은 신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까지 거리를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 보면 제일 역하고 가까운 쪽에서 역까지는 도보로 8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8분밖에 안 걸리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 있는 아파트가 더 가깝지만 이 정도는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일 멀리 있는 동부터도 여기까지 가서 가도 6분만 더 더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히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역까지 가더라도 12분이 걸리는 상황이고 이 사이에 공원들이 있어서 공원까지도 10분 정도 걸리고 여기 보면 현대 아울렛도 있기 때문에 쇼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한두 정거장만 가면 GTX, 빈호선이 있는 인천대역까지 금방 가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편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35평이고요 35평이 11억 5천에 거래가 됐죠 이게 보면 2021년 8월입니다 2021년 8월에 11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2022년 11월에 4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이 거래가 직거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특수한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거래를 했다 혹은 정말 마음 맞는 사람끼리 거래를 했거나 증여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7억 가까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하락률로 봐도 거의 60% 가까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4억 8천이라는 금액이 이전에 한 번도 거래가 되지 않은 금액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가까운 부분도 2019년 7월 달의 금액인 걸로 봐서는 이거는 조금 특수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거의 최저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거래로는 이런 정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최저가이기 때문에 얼마가 정말로 요즘에 호가이고 전세가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되긴 했지만 35평 기준으로 낮은 가격으로 가지고 왔을 때 매매가는 7억 천, 7억 천, 7억 천 이렇게 다 중층, 저층, 고층 다 다른 매물인 걸 볼 수가 있고 7억 천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 호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 달까지는 여기서 어느 정도 깎아서 구매를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엄청 많이 내려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값으로 찾아보니까 전세는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전세 가격에 맞먹는 매매가가 나온 걸로 엄청 저렴한 거래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가는 한 7억 정도 되는 거고 실 구매를 하면 6억 정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 내려가서 5억 대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직거래로 이렇게 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랑 마찬가지로 경매에 나왔던 물건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매에 한번 다시 살펴보면 2022년 9월 달에 약 1년 전 기준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9억 2천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한번 유철이 돼서 6억 4천으로 내려간 게 2021년 1월에 마지막 기일로 4억 5천만 원 이상을 쓰면 되는 경매입니다 여기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가 어딘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 중에서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바다 뷰를 볼 수 있는 오션뷰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송도 달빛 공원역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아파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지금 경매 물건은 118동이고 여기 118동이니까 이렇게 보는 뷰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 앞에 있는 아파트들 금액을 가지고 왔는데 바다를 거실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은 호가가 12억 11억 10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매 물건과 똑같이 방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7억 초반에서 8억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아파트를 살려면 7에서 8억이고 깎아서 사면 한 6억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결과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다시 살펴보니까 6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2년 12월 8일에 허가 결정 났기 때문에 이 분은 6억 2천 4백만 원에 이렇게 방에서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가져가게 되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과 동일한 매물인데 한 7억 정도의 호가가 나와 있는 거를 6억 2천만 원에 가져가셨으니 한 1억 정도 저렴하게 경매를 가져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에서도 잘 나간다는 송도가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천의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건 분양인데요 분양이 2022년, 23년에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보면 이 평균적인 공급을 원하는 양에서 많았던 적은 이렇게 2018년과 2022년 이렇게 있었는데 2018년까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에 많았던 미분양 물량들을 꾸준히 소화한 걸 볼 수가 있고 이때 또 분양이 많이 되면서 조금 증가했다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미분양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이렇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2023년도로 가면서 조금씩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새집이 비어있고 이거를 그대로 분양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천이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GTX-B 노선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송도를 거쳐서 신도림 여기 일자리도 많죠 용산, 여의도, 서울역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가 풍부한 곳을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여의도까지도 17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걸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GTX가 늦어진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매역이 지금은 없는데 정찰할지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집 앞은 좋지만 아래는 안 돼 이렇게 GTX 사업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자꾸 늦어지거나 연기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GTX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가격이 상승할 때도 있었는데 이 호재는 여전히 있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호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은 미뤄지고 늦춰질 걸로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송도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신축이라서 살기 좋고 누구나 원하는 신축입니다 그래서 더 각광을 받았고 이 각광을 받는 동시에 교통 호재도 있었습니다 GTX-B도 있고 주한 송도선이라는 트램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호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급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이 급상승했던 것이 오히려 하락을 하는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이렇게 급상승한 시기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영끌 하신 분들이 금리의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더 하락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런 호재도 반영하고 올라가고 영끌도 하면서 점점 더 올라가는 반면에 가격이 내려오면서 금리마저 올라버리니 부담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호재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 같은 경우 상승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하락이 너무 깊게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이 하락이 깊다 보면 언젠가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하락이 너무 심하게 된다면 원래 가치보다 더 낮게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승 때 원래 가격보다 훨씬 올라간 것처럼 하락이 이렇게 깊어지면 원래 가치보다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리라는 것이 올라가는 거를 버티면은 좋겠지만 못 버티시는 분이 팔게 되면 하락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원래 가치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한번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송도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